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슈퍼천연치료제 믿음의 기도와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퇴된 여덟 가지 생활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몸에 어떤 질병들이 공격해 들어온 날지라도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된다는 것인데 그 여덟 가지 중에서 오늘은 비, 빌리프, 믿음 생활이 이 질병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 생활 중에서 기도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특별히 기도를 깊이 있게 들이게 될 때에 면역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많은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 저널 오프 요가라고 하는 저널 2014년 7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초월 명상, 깊은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깊이 있게 명상을 하고 또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피를 가지고 그 속에 다니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 수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면역세포가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암세포와 더불어 싸우고 내 몸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따발총처럼 독성 항체 무기를 쏟아보면서 인터페론을 무기로 쏟아보면서 그 독성으로 적군들을 무찌르고 암세포를 죽이고 병원균을 죽이는 T임파구 이 T임파구는 어떤 나쁜 것들을 녹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독성 무기를 갖고 있어서 세포독성 T임파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피 속에는 훨씬 숫자가 많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화학무기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세포 중에서 B세포도 B임파구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 몸속에는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면역세포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여기 저기 이 보초를 쓰면서 아이디 검사를 하는 NK세포 자연학살 T임파구가 네가 정상세포냐 암세포냐 너는 어떤 병원균에 감염이 된 놈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즉시 퍼포린이라고 하는 창으로 암세포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훅 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 창의 속에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구렌자임이라고 하는 화학무기를 그 암세포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에 보내주고 그것이 폭발이 되도록 하면서 이 면역세포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세포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깊은 기도는 면역세포가 아주 강하게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또 다른 논문 하나를 보면요 미국 로요라 대학의 린다 야누쉐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깊은 명상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피를 뽑아서 NK세포 활성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8주 동안 깊은 명상 깊은 기도를 한 사람들을 처음에 피를 뽑아서 NK세포 활성도를 검사를 하고 8주 뒤에 또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깊은 기도 생활을 8주 동안 한 두 달 동안 한 다음에 처음에 그리고 두 달 뒤에 그 검사를 해보니까 NK세포 활성 수치가 60에서 100으로 평균 상승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 NK세포 하나가 암세포를 6개 정도 죽일 수 있는 정도 힘을 가졌던 사람이 한 두 달 정도 규칙적으로 깊은 기도 생활을 했더니 6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 10개를 죽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깊은 기도와 깊은 명상을 할 때에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가 감소되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더 자극이 되고 활성화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니까 여기 뇌파에서 뭔가 파장이 좀 변화가 왔고 그 파장이 신호가 돼서 면역 활성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결과 NK세포가 숫자는 똑같을지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독감 바이러스들이 내 몸을 공격할 것이 염려가 된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깨어 활동하는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백퇴된 프로그램에 황병모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전립선 암이 생겼고 3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척추의 4번 5번 뼈에 또 탁구꽁만 한 곳이 하나 달라붙어서 4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것을 완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1년 동안 3기 상태에서 그것을 죽인다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1년 뒤에 척추에 또 하나가 더 전이가 된 것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또 그 힘든 방사선 치료를 1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또 암으로 인한 통증이 통증입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아장아장 진 땀을 빼면서 강의장까지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의 한 시간 듣는 동안에도 또 화장실을 두 번씩 갔다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도 이분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창조조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강의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피골 계곡에 들어가서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그 깊은 통증이 몰핀을 끊고서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 몸을 가지고 하루에 4만 8천모씩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백퇴된 8가지 면역력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게 됐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전립선 암도 완전히 사라졌고 척추 4번, 5번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 탁구꽁만함 그 전이된 암도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좋은 치료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플지라도 걷기가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연 치료법대로 생활을 실천하게 될 때에 이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천하 무적의 면역세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깊은 기도와 함께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고 그것으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정복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